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입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자리를 모아놓은 것과 조사한 내용들을 최대한 모두 다 액기스로 잡아서 공유를 해드릴까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는 지금 제가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액기스를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채권 입찰에 대해서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다크스에서도 프로스코라는 M&A 변호사 펌에서 채권 입찰을 한다고 얘기를 밝혔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거에 또 차근차근하게 채권 입찰에 대해서 무언지 이게 그리고 챕터 11에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리고 주주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조사한 내용도 다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하여튼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소통하는데 소통하면서 좀 약간 집중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집중을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쉽게 그리고 액기스만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채권 입찰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하다가 데피니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파산법 중 채권 입찰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채권 입찰이란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지켰을 때 회생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해서 법적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챕터 11 절차에 채권 입찰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챕터 11의 채권 입찰은 다음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권위원회 대표적인 채권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재구성 계획과 관련된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재구성된 계획 챕터 세 번째 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주자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계획을 기다리고 있고 과거 헐츠에서도 세 번째 재구성 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주자들이 다 살아나는 계획을 밝혔죠 지금 저희도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 기다리고 있어요 재구생 계획 제출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재구성 계획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채권자들에게 제공될 새로운 채권 새로운 채무 조건 그리고 자산의 처분 방법에 포함이 됩니다 재권 입찰 채권자들은 제출된 재구성 계획에 채권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구성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IP라든지 이런 거를 막 또 팔거나 그리고 자기네들이 NOL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는데 그 NOL도 자기네들이 결과적으로 킵한다고 했어요 보존을 한다 그리고 그 NOL이 NOL 버전이 주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혜택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큐 파일링 과거 보시면 Possible Reconstructing Transaction 그래서 가능한 한 재정립 거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재정립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Unsecure 채권자 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면서 Scenario for Potential Transaction to Preserve NOL을 킵하는 거 NOL은 Net Operating Loss 그걸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NOL이 그 회사의 빚이지만 그 빚을 자산으로 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립 계획 그거를 하는데 이거를 NOL을 Security Offering 주식과 같이 가져가는 형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Initial Passive Debt Equity 빚과 주식을 바꾸는 형태에 대해서도 여기가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8월일날 Finalize Propose 마지막으로 Proposing NOL을 또 보존하는 형태에 재정립된 챕터11의 계획을 Finalizing 하는 거를 8월달에 밝힙니다 여기서 보시면 입찰과 결과 승인 채권 입찰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확인된 후에 재구생 계획이 채권자들과 법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재구생 계획이 승인이 되면 기업은 해당 계획에 따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며 자 이게 이제 챕터11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채권자들은 새로운 채무 및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채권 비딩에 채권 입찰에 대한 프로세스의 그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협상과 법정 절차를 통해서 재구적 기업의 재구성이 이뤄집니다 기업 회생을 대한 DIP 지금 DIP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리아 캐피터마켓 인스튜처에서 자본시장 연구원이라 나와 있고 2019년 11월달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DIP 관련된 얘기에 대한 BBY 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DIP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잠깐 핥어 볼게요 DIP 금융은 Depth Impossession Financing 이거는 기업 회생에서 운용자금을 확보를 위한 신규 자금 조달 지층 이게 이제 BBY도 관련된 게 있죠 그래서 DIP 파이낸싱을 저번에 ABC 님께서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주에 IP 실직 발표에서도 나올 건데 여기서 보시면 Sixth Street 하고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보여드릴게요 I can't wait 그래서 IP Use a 400 million depository unit offering Unit offering을 2022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한 이유는 To generate fund 펀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뭐예요 For M&A 인수합병을 위해서다 Where they use Prosker Rose LOP 이 Prosker Rose LOP는 뉴욕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로펌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Prosker Rose LOP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쪽 펌 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비스 보시게 되면은 Practice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Corporate Transaction 이제 그 이제 금융거래 그런 쪽에서 보면 Merger Acquisition 인수합병 관련된 여기에 얘네들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ublic Merger 인수합병 관련된 거 스피너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언 쿤이 원하는 뭐 그런 뭐 스피너프 라든지 바이바이 베이비 잘라낸 내기 하여튼 그런 얘기는 저보다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프로스컬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로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로펌이 IP도 쓰고 지금 BBY 쪽에서도 쓰고 6th Street 속에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DIP Facility라고 나와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As a law firm Which is the same law firm used by 6th Street for BBY 그래서 6th Street이 BBY를 위해서 쓰는데 그게 뭐예요? DIP Finance 아까 말씀드렸던 DIP Facility DIP Finance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DEP In Possession Financing 해서 그 이제 기업 회생에서 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자금 조달을 지칭하는 게 DIP Finance입니다 DIP 금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 6th Street과 IP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면 In fact 사실은 IP users 400 million 지금 400 million Depository Unit Offering 을 했는데 두 번 작년에 2022년만 두 번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5월달에 5월 24일에 한번 썼고요 그리고 11월달에 썼습니다 그리고 6th Street 375 million에 File Alone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BBY가 또 11월달에 1월달에 뭐 파산 워닝에 그런 파산에 대한 그런 워닝이 떴을 때 또 한 번 했다고 합니다 DIP에 관한 금융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업 회생에 대한 자금 확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기업을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6th Street을 사용하고 IP의 주식을 사용한다 저번에 IBC님께서 공유해 주신 겁니다 여기 밑줄친 것만 제가 보시게 되면 Active is just stress debt Investors typically extend credit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그런 투자자들 네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Disrupt debt 이런 빚 같은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가 이게 챕터에 들어간 그런 빚 같은 걸 사는 그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채권을 Credit Credit to purchase of debt 빚을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권을 사던가 Purchase of debt 빚을 산다 Financially Trouble Company 회사가 금중적으로 굉장히 힘든 회사들의 빚을 산다 And then 어떻게 해요 Exploit the leverage Leverage Associate with the underlying debt 빚을 그거를 이제 하나의 악기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acquire ownership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ownership 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Debt for equity 그 빚의 주식 주식을 위한 빚을 Exchange 그걸 교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는 Credit bid 채권 입찰을 통해서 In sells the company asset 회사의 자산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에 몇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과거 Car Icon 파일링 중에 보시면 Investment Strategy 해서 회사 투자 전략 해서 투자 전략 중에서 Investment Fund가 Car Icon Mr. Icon Led 해서 리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사람이 찾는 펀드에 찾는 거는 Seek to acquire Security in Company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굉장히 Discount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 행동도의 투자자는 Ready to take steps Necessary Seek to undervalue 그래서 회사의 그런 값어치를 언락하기 위해서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여튼 Fund의 타입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런 전략 중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Employee Number of Strategy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채권이나 은행의 빚 같은 거 그런 걸 사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오시면 Fund Investment Material Portion Of Their Capital 그런 자신의 자산들 여러 가지 또 투자를 하는데 채권 빚이나 Dev of Security 회사의 Company Dev Security Company 회사의 그런 빚 같은 거를 산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한번 하시면 Seek to acquire Undervalue Asset 회사의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요 그리고 We May Establish an Ownership Ownership Ownership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회사의 빚을 사용합니다 Purchase of Deb Or Equity Share 주식을 사거나 회사의 빚을 산다 라고 카라이칸 투자 전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기업 회생에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회사의 그런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회사의 재무제표 BUI죠 이건 챕터11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Liability 빚인데 2.5 2.5 billion 공개 short term으로 롱텀으로는 2.5 billion 그런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따지면 1 billion 그리고 1 billion 그래서 다 합쳐서 2 billion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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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5조가 빚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2조가 있었구요 정확히 5.2밀리언 근데 그 5.2조를 어떻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recent filing shows 최근 파일링에서 지금 현재 빚이 1.9조에서 또 1.7조로 삭감이 됐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빚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어 나왔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조에서 지금 현재 1.7조 인데 어 이게 지금 6월달 당시 기사인데 7월달에 제가 봤었던 기사 또 업데이트 된 파일링에서는 1.4조로 줄였던 걸로 제가 확실히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5.2조에서 1.4조로 굉장히 많이 줄였던 걸 확실히 할 수 할 수 있고 그거를 NOL을 통해서 가져간다고 파일링해서 나왔고 그것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그 행동주의 투자자가 그걸 사용해서 회사의 자산으로도 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주자들에게는 주식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구요 그 내용을 한번 그냥 읽기 쉽게 하여튼 그렇게 보여드렸구요 회생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게 보통 과다 부채다 예 근데 지금 부채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게 아까 보여줬죠 하더나 DIP 금융은 아금 공급이 아니라 과액 투자 가능성 상당히 낮다 예 DIP 금융이 금융 변제권으로 인해서 상당 상당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 하더라도 하더라도 회상 절차가 폐지거나 파산 투자가 이행될 경우 DIP 금융 채권은 전액 회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DIP 금융을 한다 해도 보장이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또 IP 쪽과 그리고 식스 트리트 쪽에서 그리고 식스 트리트이 과거 IP 칼 아이칸이 과거 도널 트럼프를 살릴 때 그 같은 형태로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분이 올린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아이칸 agrees to buy debt of the 트럼프 카지노 컴페니 그래서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이칸이 동의를 했다 트럼프 카지노 회사의 빚을 사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카지노 out of the bankruptcy 파산해서 나간다 into Icon hands 그래서 칼 아이칸이 결과적으로 도널 트럼프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형태가 이어진다는 점 하여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과거 이것도 여름에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6월 달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BBY 지금 탑 랜더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아주 돈을 많이 빌려준 어쨌든 채권자죠 거기서 보시면 Sixth Street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ixth Street is planning to use more than 500 500밀리언에 이상 되는 금액의 그 회사의 빚을 또 산다고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 입찰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과거 Sixth Street을 도와줬던 듀온 모리스라는 변호사 펌입니다 근데 Sixth Street을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카라이칸 카라이칸을 또 위에서 On Behave Of으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 펌을 운영한다는 거고 카지노 프로퍼티 나와 있죠 도널 트럼프 리졸트 도와줬다 챕터 11 그래서 지금 현재 Sixth Street과 지금 IP 다 여기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찍다가 다시 한 번만 이거를 좀 하이라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찍어서 올립니다 지금 세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비비와 상황이랑 굉장히 흡사해서 다시 한 번 하이라이트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부실 채권 투자형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는 M&A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부실 채권을 매집하여 주요 채권자로서 기업 회생 절차상 지금 현재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서 회생 계획안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진행을 주도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라이칸이 IP를 사용해서 지금 BBY에 지금 DIP 지금 관련된 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 DIP 어그리먼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IP를 지금 400밀리언을 사용해서 유닛 오퍼링을 해서 11월 달에 작년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 CNBC에 나와 가지고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이칸니 때 자기가 사이드로 오조가 있다고 그때 밝혔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스컬 로우스 LLP는 M&A 관련된 로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BBY도 SIXWIT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DIP FACILITY 그래서 그런 시설을 사용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계약을 맺고 그리고 IP가 또 400밀리언을 두 번이나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저번에 제이크가 포스팅한 내용인데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은 여기서 지금 6월 19일 날 날짜로 힐맨이라고 이제 SIXTREET이 쓰는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일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컬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M&A 그쪽 관련된 로폼이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제 채권 비딩을 하겠다 그런 관련된 게 있다 You're considering 채권 채권 입찰 한다고 나와 있고 ABL 다 페이 했다 그게 이제 JP Morgan이 갖고 있었던 거 그래서 JP Morgan을 잘라낸 거고요 돈을 주고 다 갚고 그 다음에 They're likely credit bid 그래서 채권 입찰을 할 거다 We're planning on credit bid on Friday 그래서 금요일 날 채권 입찰을 한다고 여기 파일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이프 힐맨 프로스컬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프로스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스컬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스컬 로즈 엘러피 나와 있죠 M&A 펀드를 위해서 400밀년을 썼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부실 채권 투자형입니다 채권을 사용해서 회사의 빚을 사서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대폭 적은 할인가로 사고 그 다음에 기업가치를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엄청나게 결정과 매집이 핵심이다 그래서 매질을 많이 하면은 이제 굉장히 할인가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통적인 기업 구조종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M&A형입니다 이것도 전통적인 기업 구조종 방식인데 채권을 진입 수단으로 삼는 부실채권 투자형과 다르게 얘는 지분을 산다고 합니다 M&A형은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는 상황이 약간 부실채권 투자형으로 좀 많이 보여요 그죠? 주식은 일단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그 주식 취소 전에 그 허슨베이 캡들이 한 300밀리언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걸로 쓰여질지는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현재 보는 구간이 부실채권 투자형이랑 좀 가깝다 그리고 하여튼간 지분으로 얘네들은 M&A형은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재적인 인수자 입장에서 사업 인수가 매력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잠재적인 인수자라고 보면 이제 라이언 코인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그런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스타킹 홀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우선 매수자 관련된 얘기 있구요 그 다음에 자산매각 입찰 그래서 뭐 IP라든지 최근에 뭐 IP 바이바이 베이비 IP라든지 BBY IP는 오버스탁에 팔고 이런 것들 뭐 그런 IP 같은 거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영업 양수 뭐하튼 신주 인수 방식 관련된 식으로 기업을 인수한다 그래서 기업 회생 종결 시 신주 인수 방식 그래서 이게 새 주식을 발행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채권 투자와 방식과 M&A형이 어쨌든 간 둘 정통적인 그런 거다 하여튼 그것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의 DIP 금융 특징 중 보시면 은 은행의 62% 차지하네요 예 그러니까 6th Street도 은행이죠 예 칼 아이칸 주식도 거의 칼 아이칸의 80% 이상 그 IP를 들고 있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주식을 또 그렇게 쓰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제프리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프리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럼 잠깐 보여드릴게요 과거 칼 아이칸이 제프리를 사용해서 AMR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It's clear that 제프리 그룹스 and ICON 칼 아이칸 have a long-term standing relationship 칼 아이칸과 제프리가 굉장히 긴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거 칼 아이칸이 A sneaky acquisition 예 또 어떤 회사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인수를 했다라는 거다 오퍼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4.8조의 정도의 Equity Contribution의 IP 예 여기 나와 있죠 IP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IP를 통해서 그렇게 딜이 형성이 되는 게 과거에서도 있었던 게 2011년에 7월달에 보여지고요 그리고 affiliate consisting 12.5 million 주식을 그렇게 가져갔나 봅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3.8조가 현금에 있었고요 현금이 있었고 7.8조가 In financing arranged by Jeffree Company 그래서 Jeffree가 7.8조를 또 파이낸싱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로 아이칸과 제프리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20일날 위에 보시면 칼 아칸 express his confidence in Jeffree is in all capital letters 하면서 제프리의 굉장히 칼 아이칸이 자기의 그런 자부심을 보여줬다 아주 그냥 그런 뭐라 그러지 자신감을 보여줬다 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Jeffree has done 파란색으로 쳐진 거 보시면 Jeffree has done well for Icon 아이칸에게 굉장히 잘해줬다 과거에 그리고 그리고 including store book runner 책권 같은 딜 그런 딜 같은 거 잘 봐줬다고 합니다 In For his favorite company Icon enterprise 그러면서 아이칸 회사에도 언급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런 제프리와 그런 아이칸에 관한 그런 얘기 그리고 트랜스월드 에어라인 마찬가지도 칼 아이칸이 인수할 때 제프리가 도와줬었던 걸로 나와있는 거 보입니다 어 제프리의 언급이 나와가지고 어 저도 이렇게 저렇게 또 자료를 또 모으다가 어떤 분이 공유해 주신 어 워렌 버펜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2월 14일 2024년 지금 현재 찍는 시간인데 어 오늘 워렌 버펜이 어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고 어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투자하는 것 중에서 비비어 관련된 게 있나 했는데 어 딱히 나온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어떤 분이 그래도 공유한 거니까 제가 요거 제프리랑 어 관련된 게 있어서 한번 그냥 어 올려본 공유를 해 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과거 워렌 버펫 어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찾았는데 에 제프리 파이낸스 라고 여기 옆에 나와있고 뭐 5050 레버리지 뭐 해가지고 뭐 뭐 뭐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벌카디아 라는 회사가 있구요 벌카디아 가 이제 커머셜 리에스테이트 파이낸스 나와있고 그래서 5050 조인 벤처 버크셔 하트웨이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은 버크셔 하트웨이 그래서 어 그 이제 워렌 버펫이 어 하여튼 만들어 놓은 그런 어 벤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프리와 같이 어 리딩 어 투자 같은 거를 어 모기지 뱅커 해가지고 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 좀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행이 62% 차지하는데 뭐 어 제프리나 어 제프리나 6GC 어 비비와의 큰 가담이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IP 네 카라이칸 주식이죠 어 미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자본시장 플레이어가 DIP 금융 공급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어 금융 구조조정에 그런 중요수단의 하나의 정착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 공급수건 수가 기준 평균 20% 를 차지한다고 하고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디스트레스 포 컨트롤 뭐 이렇게 여러가지 나와있는데 어 터너라운드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비와가 터너라운드 하고 챕터 뭐 이렇게 챕터 뭐 이렇게 챕터넘에서 나가는 거 보고 있죠 그래서 부신 채권 어 매집 및 경영권을 확보를 하네요 예 그죠 그리고 라인 코엔이 원하는 거죠 그 바이바이 베이비도 지금 이미 벌써 챕터 챕터넘에서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상 오픈을 했어요 그죠 예 저번에도 보셨으면 지금 이미 바이바이 베이비가 리오프닝을 했어요 그래서 I'm beyond excited that 바이바이 베이비 is reopening their store 그러면서 이미 바이바이 베이비가 오픈을 한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라인 코엔이 원하는 어 그런 경영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커머스를 변형하고 그래서 그런게 하여튼 그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매매 어 신용 그리고 권리관계 구조조정 뭐 이런 사업관계 개선 그 다음 부채하고 자본 이런거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뭐 그런거 그 다음에 진입 방식은 어 부실채권 인수 예 여기서도 채권 인수가 나오네요 예 부실채권 인수 조금 크게 보시면은 어 유통시장 매집 신규대출 DIP 금융 그 다음에 어 투자기간이 2년에서 5년 그 혹은 그 이상 까 이미 벌써 2022년부터 라인 코엔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어 어 사실상 이게 준비한거는 그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벌써 그 2022년에 그 라인 코엔이 편지를 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따지면 벌써 2년이 됐죠 이게 지금 라인 코엔이 편지를 이때 써서 2022년 3월달에 어 했기 때문에 벌써 2년이 어 거의 다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뭐 20에서 25%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IP 금융으로 성공 사례 스킨푸드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여지는 건데 어 M&A 추징 보시면은 뭐 기존 오너 대표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M&A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M&A가 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어 자금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뭐 피해 커져서 어 기업같이 떨어지고 훼손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다 아마도 그런 내용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런 일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너가 어떻게 됐고 CEO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인 코엔이 다 진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아이칸이 옆에서 서포트하고 파이낸싱 같은 거 DIP 파이낸싱 같은 거 도와주고 하는 거 같네요 보니까 그죠 라인 코엔이 이커머스 전문가니까 그런 쪽 관련된 거 그 사람이 이제 경연진으로 또 이제 운영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게 다 예 눈에 보이네요 기업 회생 기업을 회생만 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그 회사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서 그 비전에 그 자기가 그래서 투자한 만큼 투자한 그것보다 더 불려있는 게 그게 목표인데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코엔이 그리고 돈 같은 거나 그런 파이낸스 서포트 같은 금융 서포트 같은 경우는 IP나 카라이칸이나 6th Street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어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제프리까지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카라이칸의 그런 큰 손이 어 옆에서 큰 서포트를 도와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나온 내용 조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BBY로 넘어가서 몇 가지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023년 4월 23일날 알라모 BBY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챕터11에 들어간 뉴저지 회사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어 그리고 이 펀드는 어 채권자에게 어 Unsecure 채권자에게 어 제공이 될 거다 라고 나와있고 마이클 D 소로타 콜쇼츠라는 어 변호사인데 어 그 사람은 또 카라이칸과 같이 작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과거 마이클 D 이름이 BBY에 들어와있다 On behalf of BBY BBY에 대신 이 사람이 챕터11에서 지금 대표로 들어와있다 2023년 7월 20일날 어 어 내용 제가 한번 어 한번 스크린샷 한번 찍어봤고요 마이클 D에 대해서 잠깐 어 요약한 거를 한번 보자면은 어 마이클 D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콜쇼츠라는 어 그 변호사 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어 그리고 미국 어 전문적인 그런 파산과 어 재정립하는 그런 변호사 어 리딩 그룹 중에 하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챕터11 들어간 어 그런 재정립 그런 거 도와주고요 그리고 어 어 회사에 그런 자산 같은 거 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Unsecured Creditor 나와있죠 아까 무담보대출 채권자들인데 아까 그 알라모 캐피털이 어 무담좋 채권자라고 어 Unsecured 채권자라고 나와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옆에 보시면은 어 어 어 이 사람이 뭐 카우서 도와줬고요 카지노 회사 그리고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1.3billion 빚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BBY도 1.4billion 정도 빚이 있었죠 그리고 Accomplish 어 section 360 어 3.3sale 그 다음에 컨트롤 바이 아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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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딩스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 챕터11에서 나간 회사 예 그런거 이 사람이 다 도와줬었던 어 어 그런 사유가 있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라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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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BBY 파일 챕터11 챕터11 파일링 했는데 어 클레이밍 4.4 4.4조의 어 자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밸런시트에서 어 어 빚 정도 어 빚이 어 5.2billion 어 11월달 기준으로 있었는데 어 그 밸런시트에서 자산은 4.4billion이 식정이 돼 있었네요 그리고 어 Beth and Beth Beyond가 그때 당시에 어 어 360개의 오프닝 스토어가 아직 있었고 그때 당시 11월달에 2023년 기준으로 그리고 어 어 바이바이 비비가 120군데에 어 스토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abc님의 요거는 또 올려준 어 어 사진이고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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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끝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When the judge allows, 판사가 그거를 승인할 경우. To ensure that only one change of control, NOL을 그거를 보존할 것이고, 그게 홈런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게 Arvorents Marshall이라는 그쪽 인터뷰 내용 중에 3말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홈런이다. 여기서 또 나와있네요. 6월 12일날. 또 Alex Partner팀과 Carcara Alice팀, KNE팀 그런 애들이 채권 입찰에 대한 그런 Cure Cost, Cure Cost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내용 하나, IP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에 10Q를 대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I'm a bit at one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That is in the context are bad beyond and deep parties. Something we are pushing and will pass.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보시게 되면, 9월 14일날 나온 파일링 중에 BBY가 이제 빛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Plan Organization, 새 계획 발표, 아니다. 이거 재정립, 재정립을 위한 그런 계획 발표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런 조인트 뭐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계획이 Separate Plan, 재정립에 대한 그런 계획이 좀 나뉜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For each debtors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라진 형태가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Separate Plan for each debtors. 그래서 이 debtors가 BBY 쪽인데, 이게 잘라진 거죠. BBY도 있고, BBY TF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뭐. 예, 그렇네요. 알라뭐 BBY도 있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 중에서 그런 계획을 다르게 갖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debtors in context.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BBY와 DIP 파티. 그 Definancing 도와주는 거. 예, 그 파티가 아니냐라는 거죠. 기업 회생의 운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신규 자금 조달. 예, 그런 관련된 거. 파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쪽과.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IP 실적 발표가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오고 있는데. 예, 그거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분이 올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nnual Coming 순이라는 분이 올렸는데요. 지금 BBY 10K 파일링에서 지금 Fiscal Year. Fiscal Year가 한국말로 말하면은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가 2023년 2월 25일날 끝난다고 나와있습니다. 작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2월 28일이라고 또 나와있어요. 52주나 53주 정도의 그거를 걸쳐서 그 전에 2023년 2월 25일이니까 52, 53주를 거기에다 더 해볼게요. 2월 24일 오늘이 됩니다. 자, 토요일날.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52주나 53주라고 나와있습니다. 3월 2일 나옵니다. 3월 2일. 이번 주 토요일날이 52주가 더하면 그렇게 되는데 또 53주를 또 더하면은 3월 2일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간에 IP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다 내용 그런 카라이칸이 IP를 쓰고 그거를 비비와에다가 그렇게 M&A 펀드를 위해서 쓰는 내용 다 얘기 다 드렸는데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면 2월 28일 2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여기 나오는데 2월 28일은 또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래서 카라이칸 실적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IP 실적 발표 때 비비와 관련된 응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53주를 더해서 2월 25일날 그러면은 3월 2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 2일 토요일날 또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과거 데이브 캐슨이라고 예전에 비비와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비비와이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 이번년도 2월달에 여기 어떤 카운슬러 AI 카운슬러에서 리테일 AI 카운슬러 라고 나와있어요.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레고도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비와이 보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제이크루 온 회사 예 그리고 삭스 핍스 에비니라고 그쪽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삭스 핍스 에비니는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예 여기서 이 아이콘을 보게 되면은 토요일어스입니다. 토요일어스 피비콘이라고 그 뭐야 이 조그만한 위에 아이콘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찾았어요. 토요일어스 닷컴 피비콘 ICO 치르면은 게임스탑 로고가 뜨고요. 게임스탑 로고 아시죠? 게임스탑이 연결이 되고요. 똑같이 삭스 닷컴 피비콘 ICO 치면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게임스탑 로고가 뜹니다. 그리고 삭스라는 그 회사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삭스라고 닷컴 치면은 바로 나오고요. 삭스 핍스 에비니라고 이렇게 럭셔리 그런 브랜드 같은 거 뭐 여성 옷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그런 회사인데 라인 코엔 그 브라더 그 동생인가 하는 그 사람이 이쪽 리테일 쪽인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리테일 패션 비즈니스 쪽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연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뽑아온 건데 하여튼 삭스 핍스와 레고 BBY 제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여기 들어있고 데이브 캐스틴이 또 여기에 일하고 있다라고 리테일 AI 카운슬러 멤버라고 나와있습니다. 타임에 쓰면은 그 시간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브루노라는 사람이 어디서 또 뽑아온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This is from Actors Meeting 행동주의 그런 미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샨 오로스키 그리고 이제 라인 코엔 담당하는 그 M&A 출신 변호사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서스맨, 엘리자벳 서스맨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엘리자벳 서스맨이라고 행동주의 또 관련된 그런 쪽 출신의 사람이고 과거 새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그런 다켓을 써줬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엘리자벳 곤젤레스를 빼고 이제 서스맨, 엘리자벳 서스맨이고 셰어홀더 액티비즘, 행동주의를 주주자들의 행동주의, 바이스 체어맨입니다. 이 사람이 언급이 되어있고 여기서 새로운 주식 발행, Reissuance of Security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Form 25 발표하기 전에 이 사람 타마도니아이라는 스펙 관련된 IPO 스펙 관련된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인가 그때 이후에 그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Key Takeaway 해서 몇 가지 찾아볼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We already have seen number of settlements heading to each 2024년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settlement 이제 안정된, 안착되는 것들을 많이 볼 거다. 볼 수 있다. 있을 것 같다. I predict we will see significant increase our clients. 굉장히 많은 어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가지 오퍼를 넣을 것 같은데 특히 인수하는 회사 Equal Company 회사 인수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Quotation을 남겼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Quote 친 거 보면 Anyways You look at it 2024년에는 이미 벌써 Shaping up to be an eventful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 연도가 될 거다. For Shareholder Activism 주주자 행동주의를 위한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Bye Bye Baby 그리고 Estate 그리고 SPAC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This is why I believe We Seek 6th Street 6th Street 그 DIP 파이낸스를 기업 회생에 대한 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자금 조달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이번 연도 9월달까지 연장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버스맨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하여튼 요거를 카브아웃을 한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이죠. 6월 27일 날 7월달하고 이 사람 생각은 브레드 아이컨하고 카드 아이컨의 아들 브레드 아이컨하고 라이언 코앤이 그거를 운전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스팩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펀드는 게임이 오버다 그렇게 그동안 장난질한 그런 해지펀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자료 내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좀 정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재미로 그냥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핑거 하나의 핑거다. 47번 대통령이었고 그게 원포 세븐 트럼프의 드왁을 얘기하는 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세븐인 투 원 그래서 일곱 가지 회사가 하나로 되고 그 다음에 디왁이 앵코 인베스토가 하우슨베이 캐피럴 과거 여러분들 아시는 BBY의 300밀년에 이상 갖고 있는 하우슨베이 캐피럴 기억하시죠? 그 회사가 사실상 드왁의 앵코 인베스토다. 앵코 인베스토란 인스튜션 바이올 퓨치스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사는 거죠. 세익스프라이스 비포 이념시 퍼블링 회사가 IPO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사는 그런 앵코 인베스토 배로 따지면 배가 이제 그 닷을 내리는 거죠. 바다에다가. 그래서 그런 닷을 내리는 투자자입니다. 그게 허슨베이 캐피럴이 두악에 있고요. 그리고 BBY 앵코 인베스토는 허슨베이 캐피럴이다. 같은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두악이랑 허슨베이 캐피털이 같고 행동주의가 같다. 여기서 보시면 디지털 월드 에코디션 보시면은 앵코 인베스토 나와있고요. 허슨베이 캐피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폼S4 나와있어서 합병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 나와있네요. 폼S4라고 그래서 SEC S4라는 뜻은 합병 또는 인수다 나와있습니다. Merger or Acquisition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푸시하는 내리티브는 이 두악이 BBY와 합병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앵코 인베스토 닷을 내리는 투자자가 허슨베이 캐피털과 도악이랑 BBY랑 같다라는 거고요. 허슨베이 캐피털 is Ankle Investor in BBY Sales 나와있네 진짜 요거를 예전에 봤다는데 제가 요거는 아차하네요 참 2023년 2월 7일날 나왔네요 진짜 Company lines of Inner Investors to complete equity offering RC Venture LLC together with its Affiliate RC Venture Affiliate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죠? 허슨베이 캐피털이 BBY 앵코 인베스터다. 그리고 DWAG에서도 앵코 인베스터고 Form S4 여기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위에 보시면 Form S4 요거는 보통 인수나 합병 얘기가 나와있네요. 자 어쨌든 간 이 DWAG은 3월 초 안에 합병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월 초 52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회계 연도가 2월 25일날 2023년에 끝났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52주 53주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게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어 그게 지금 또 그 DWAG이랑 맞물리거든요. DWAG도 3월 초 안에 합병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럼 BBY가 DWAG을 사용해서 주식이 발행이 되면 재미있어질 것 같네요. 자 오늘 하여튼 요 정도까지 업데이트를 하고요. 예 저는 앞으로 IEP 실적 발표 때 6th Street 수요일날 있을 그때 BBY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스펙으로 상장해서 어떻게 될 거고 합병을 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게 이제 앞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계획 수정 발표 그래서 주주자들이 어떻게 사나 나온지 채권 입찰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사들 다 편집해서 엑기스로 한번 오늘 모아봤는데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동안 1년 넘게 나온 이런 자료들 한번 뽑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IP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올 3월 초 업데이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